청담 유학원 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호텔 격리에 대한 2주차 업데이트가 있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호텔 격리를 해야 하는 제도가 어느덧 시행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호텔 격리 제도 시행 후 가장 불편을 겪는 부분이 예약에 대한 부분으로 대행 서비스가 나올 정도로 번거롭고 시간에 맞추어 전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입국 희망자에 비해 예약 가능한 호텔 수가 현저하게 적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는 자가 격리를 위한 호텔 숫자를 대폭 늘려 알버타주 5개 호텔, BC주 12개 호텔, 온타리오주 17개 호텔, 쾌백주 13개 호텔을 공식적으로 자가 격리가 가능한 호텔로 업데이트하여 기존보다 약 3.5배 이상의 자가 격리 룸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가 격리 제도 시행 후 전화로만 진행해야 하는 호텔 예약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신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런 불편함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일부 호텔에서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리스트에 인터넷 예약이 가능한 호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시별로 1에서 3개 정도의 호텔만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지만 매주 업데이트가 될수록 인터넷 예약이 가능한 호텔의 숫자도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안정적으로 호텔 격리 제도를 거쳐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 호텔 격리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에 매주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은 영상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